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 옆 동물원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뒤에 사진을 거꾸로 봐야 만날 것 같은데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박쥐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박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박쥐하면 먼저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를 수 있나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왜 공포영화에서 보면 폐가 나 으스스한 동굴에서 박쥐가 막 갑자기 날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그 영화, 배트맨이 생각이 나오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다크나이트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죠. 네, 완전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을 박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배트맨 하면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무섭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서양에서는 마녀가 박쥐가 돼서 집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박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박쥐가 행운과 복을 의미하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요. 워낙 이 박쥐가 식량을 부지런히 모으고 또 사람을 보호한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전통 가구나 이런 장식품을 보면 박쥐 문양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동서양의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저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사람을 보호한다는 게 좀 의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박쥐가 실제로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네, 오히려 이 박쥐는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 생물학자들은 지구에서 사라져서는 안 될 동식물로 박쥐를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데요. 가장 먼저 이 박쥐는 식물의 꽃가루를 옮겨주는 아주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바나나나 망고, 복숭아와 같은 이런 다양한 식물들이 박쥐 덕분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 박쥐는 자연계의 살충제라고 불리는데요. 엄청난 양의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살충제가 따로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의 한 동굴에서는 2천만 마리 정도의 박쥐물이가 하룻밤 사이에 200톤 정도의 곤충을 잡아먹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와, 2천만 마리가 한 동굴에 사는 것도 신기한데 200톤이 넘는 곤충을 먹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기가 듯 해충을 잡아먹는다는 건데 집에서 좀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름철에 저희 집에 워낙 모기가 많이 출몰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박쥐가 많이 살고 있나요? 네, 이 지구상에 모두 한 1,200종 정도의 박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24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혹시 좀 떠오르는 박쥐 이름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황금박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아주 보기 힘든 종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박쥐 종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 황금박쥐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이 황금박쥐가 나타났다, 동굴에서 발견됐다 이런 기사들이 뉴스로 전해지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황금박쥐라고 불리는 박쥐는 붉은 박쥐인데요. 멸종위기종 1급이면서 천연기념물 425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강원도 동해시의 한 동굴에서 이 붉은 박쥐가 나타나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붉은 박쥐의 경우는 동굴 바깥 기온이 13도 이하로만 떨어지면 겨울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1년에 절반이 넘는 220일가량을 잠을 잔다고 해요. 그래서 더 우리가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제는 깨어났겠네요. 그런데 이제 황금박쥐가 멸종위기종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내 연구진이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이 붉은 박쥐의 개념을 세계 최초로 분석을 한 건데요. 그 결과 붉은 털을 만드는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이 붉은 박쥐가 중금속에 오염된 동굴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독성물질에 저항하는 유전자도 찾아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박쥐의 진화 과정을 살펴봤더니 이 붉은 박쥐가 한 5만 년 전에는 개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후 마지막 빙하기가 찾아올 때 적응하지 못하고 개체수가 아주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생 인류가 등장하면서 서식지를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멸종위기 상태까지 가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유전자 분석으로 밝혀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이 박쥐하면 또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날개를 활짝 펴면 몸집이 훨씬 퍼보이잖아요. 날개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네, 그렇죠. 이 박쥐는 유일하게 하늘을 제대로 날 수 있는 포율입니다. 단순히 날개를 펴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새처럼 날 수 있는 동물인데요. 이 날개에 40개 이상의 관절이 있고요. 또 유연한 피부를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에서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도 있고요. 또 고도를 부드럽게 조절할 수도 있어서 아주 정교한 비행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쥐 모양을 본떠서 최근에는 로봇을 만든다거나 비행 어떤 도구를 만드는 연구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로봇의 경우도 박쥐를 본떠서 만든 배트봇입니다. 정말 박쥐 같네요. 그렇죠. 이 가벼운 탄소섬유 소재로 이 박쥐의 어깨와 손목에 있는 정교한 관절을 표현을 했고요. 그 위에 두께 56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아주 얇은 실리콘 막을 덮어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크기도 박쥐와 비슷하고요. 또 무게도 93그램 정도로 아주 가볍다고 하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날리면 1초에 한 4에서 6미터 정도를 날 수 있는데 속도도 박쥐와 아주 비슷하고요. 정교하게 조절을 하면서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진짜 박쥐 같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생김새도 정말 박쥐랑 비슷하고요. 또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가벼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박쥐 하면요. 초음파를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아주 독특한 능력인데요. 네, 이 박쥐는 후두를 통해서 2만에서 10만 헤르츠 정도의 주파수로 초음파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는 메아리를 귀로 듣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주변 환경의 사물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먹이의 종류나 위치까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쥐가 내는 소리가 사람이 들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60에서 140데시벨까지 된다고 해요. 아주 큰 소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동굴에 2천만 마리가 살기도 하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박쥐들이 초음파를 한 번에 발사하면 어지러울 것 같은데 좀 그렇지는 않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실제로 박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할 때 먹이 경쟁을 하면서 방해음파를 발사를 해서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로 피해야 되니까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알아서 초음파 주파수를 바꾼다고 해요. 최근 일본 연구팀이 이 긴 날개 박쥐를 대상으로 4마리씩 한조를 비행을 시키면서 각각의 주파수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지어날 때보다 날 때의 주파수가 혼자 날 때보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건데요. 혼자 날 때 물이 지어날 때보다 주파수 평균 대역이 2배 정도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파수가 혼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넓은 대역으로 다양하게 주파수를 활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주파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게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하나의 주파수만 쓰는 줄 알았는데 서로 살아가는 데 무리가 없도록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박쥐의 초음파로도 비켜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죠?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건물 유리창입니다. 그냥 부딪히는 건가요? 그렇죠. 매끈한 수직면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발사했을 때 반사해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반쥐을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박쥐가 인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상 자연에는 이런 소재의 어떤 표면이 없기 때문에 박쥐에게는 조금 낯선 존재이기도 하고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존재가 되겠죠. 어, 장난을 치면 안 되겠지만 박쥐를 따돌리기 위해서 유리창을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들었던 평소에 생각했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생각보다 뭐 해로운 동물은 아닌데요. 네, 뭐 굳이 하나를 꼽자면 박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견병 바이러스도 가지고 있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사스나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가 박쥐를 통해 전파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사람을 감염시킬 정도의 위협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잠재적인 위험요인 정도로만 아직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동훈 기자 이렇게 화면에 양옆에 이렇게 박쥐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되게 귀엽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한데요.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잠을 자는 거죠? 그렇죠. 매달려서 겨울잠을 자기도 하고요. 일상생활을 매달려서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날아다니는 모습보다는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날개를 접고 있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부터 또 초음파를 사용하고 또 독특한 날개까지. 박쥐의 특징이 참 많다는 걸 오늘 많이 배웠고요. 또 많은 동물들이 그렇듯이 박쥐 또한 이로운 점도 있고 또 해로움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박쥐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